요즘 비슷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. 이 에너지 드링크가 약간 음료로 물론 마시긴 하지만 몸에 들어가면 굉장히 흥분이 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쭈삣한 거죠. 쭈삣하니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마치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 카페인의 농도가 혈중농도가 딱 떨어지게 되면 피로감을 더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너무 고함량의 카페인 음료는 성장기 있는 아이들은 좀 조심하는 게 맞죠. 우리 부모님 소연이 진짜 재밌긴 했어요. 공부라도 잘하면 제가 말을 안 해요. 거의 이 내용이셨던 것 같아요. 주수씨까지 가야 뭘 하는 걸까. 이거는 여기가 아니고 지쳤어요 한 번. 맞아 맞아 맞아.